어딜 쳐다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 근데 난 생탐쳐 만난 너 왜 널 쳐다보는 거냐고 궁금했어 설레서 낯설어서 착하게 서로서로 살살 알아보겠나 오빠 차 핸들 살살 돌려보겠나 모르는 계약이야 결과를 시든 첫눈에 찍는 게 답이야 너의 마음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약간의 마음 겉에 떠오르기